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비염을 감기로 오인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에는 비염은 기침, 콧물, 또 코막힘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레르기성 질환하면 보통 꽃가루,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꽃가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를 익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맑은 콧물이라든가 재채기, 코막힘, 세 가지 주요 증상을 보이는 비염입니다.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써 꽃가루든가 진번진득이, 곰팡이, 동물 털에 접촉할 때 잘 생깁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국내 유병률은 약 20에서 30%로 매우 흔합니다. 환자의 75% 정도가 2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것으로써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해당되는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 이러한 질환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연관은 알레르기성 비염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약 20에서 30%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이지만, 천식 환자에서는 80%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유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봄철 황사,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 인원은 2009년에 비해서 2013년에 1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혈관운동성 비염은 온도라든가 기후, 담배, 연기 등에 생기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5년간의 진료 인원을 월별, 즉 1월부터 6월까지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3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서 평균 20.4%가 증가합니다. 6월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상반기 진료 인원 중에 약 40%가 3, 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보통 감기랑 증상이 비슷해서 재채기나 콧물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증상들이. 그럴 때 보통은 감기라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비염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되게 주요한 증상들은 갑작스럽고 연속적인 재채기라든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눈, 코 주변이 또 가렵다고 호소하고요, 두통이라든가 후각 감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채기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심했다가 오후가 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재채기 증상은 감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감기는 미열이라든가 목이 아픈 인두통을 동반하고요, 증상이 점차 진행되고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열이 없고요,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또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고 코 점막이 부어로게 되면 광대뼈 안쪽 공간인 부비동과 코가 연결된 통로가 막히면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광대뼈 부분이 뻐근하고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눈이 가렵고 눈물을 흘리고 결막이 충혈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기인지 아니면 비염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질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는 아니지만 증상에 따른 또 불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는 낮에 졸리고 집중력 장애로 학습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또 수면에 방해가 돼서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천식과 동반된 비염의 경우는 비염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천식이 악화가 됩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의 또 대표적인 합병증으로서는 중위염, 부비동염, 인후두염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유병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소아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비염을 앓을 경우에 안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코막힘과 정맥 우려로 인해서 눈 밑에 피부가 보라색 비슷한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또 코 가렴증에서 코를 아래에서 위로 또는 좌우로 자주 문지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콧등 하부 3분의 1에서 수평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코가 막혀서 코로 호흡이 힘들게 되면 구강호흡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항상 입을 벌리게 되고 들린 윗입술과 돌출된 윗니, 또 일그러진 안면 근육을 보이는 아데노이드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비염 치료는 쉽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원인 되는 물질을 피하는 그런 환경조절 등의 회피요법과 또 약물요법, 면역요법들이 있습니다. 또 보조적으로 수술요법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회피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지만 또 완전히 피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의 중등도와 지속기간에 따라서 항이스타민제라든가 비점막 수축제, 또 비만세포 안정화제, 스테로이드제, 또 류코트린 기량제 등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피염 약물로 대표적인 항이스타민제는 가려움이라든가 지체기, 콧물 등의 증상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코막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코막힘을 호전시키는 약물로서는 코에 부기를 가라앉히는 비충혈제거제가 있습니다. 또 흡입력 비충혈제거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또 사용 후에 반작용으로 오히려 코가 더 심하게 막히는 또 난치성인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서는 코 점막에 염증만을 주는 국소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비염의 모든 증상뿐만 아니라 눈 증상도 조절하게 되는데요. 특히 코막힘에 있거나 증상이 자주 있을 경우는 가장 적절한 1차 치료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 점막에만 국한되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그 외에도 어떠한 예방법들이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환경조료를 통하는 회피요법입니다. 또 가장 흔한 원인은 진먼지 증기 같은 경우는 섭씨 25도의 습도의 80%에서 잘 자라는데요. 즉, 습하고 따뜻하며 먼지가 가장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의 비듬을 먹고 살며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카펫, 천으로 된 소파, 옷, 인형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부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매트리스라든가 카펫, 천으로 된 소파라든가 인형 등은 좀 피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집안의 습도를 좀 낮춰서 실내는 2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45% 이하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의 외출은 피하는 게 낫고요.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해야 됩니다. 또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돌아와서는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 점막에 분무하거나 세척을 해주게 되면 코 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알레르기성 비염은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만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와 더불어 생활 속 관리도 함께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단순 감기라고 착각하기도 쉬운 질환인 만큼 열이 없이 기침과 콧물 증상을 보인다면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길 권장해 드립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